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수도권투데이입니다. 수도권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오늘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국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집단적 호흡기 질환 의심환자. 지금 이 문제가 잘 가닥에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심환자자가 계속 누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조금 후에 2시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금 건국대학교 동물과학대학교에서 발생한 정말 원인을 모르는 집단 폐렴 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찾아봐야 될 모니터링 대상자가 1472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요. 학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동물과학대학은 아닌데 강의 들으러 타당과대 학생들 508명까지 포함해서 1472명이 모니터링 대상자입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지난 52일에 25일에 지난달 SK그룹 채용시험이 있었어요. SK그룹 채용시험이 여기서였어요. 여기에 527명이 또 여기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면 109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개별지로 안내를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병이 됐거든요. 실험실이 몰려있는 건물 4층부터 7층에서 주로 감염이 됐고요. 감염 장소는 5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24명 그리고 7층, 4층 이렇게 쭉 했는데 일단 실험실과 관계없는 사람도 이렇게 감염이 돼 있어서 참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간 발생한 환자 그리고 진행 경과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환자는요. 지난달 19일 발생했습니다. 처음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쯤 이 대학에 머물렀던 학생과 연구원 등 21명이 갑자기 폐렴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28일 날 일단 학교 당국에서 건물을 폐쇄했고요. 건물 전체를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때 이미 21명을 따로 격리를 했고 건물에 드나든 850명에 대해서 능동감시에 돌입했죠. 여기에 바로 SK 공채시험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31명으로 29일 날 증가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때 15개의 감염병을 검사했지만 모두 다 음성 관계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다른 화학물질이 있나 아니면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인가 가능성도 제기했고요. 30일 날은 환자가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폐렴과 발열 증상이 보였고요. 국가진영병원에서 34명의 격리치료고 증상이 미미한 11명은 자택 격리해놨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49명으로 폐렴이 집단 발병된 사람이 확인됐고요. 4명이 의심환자 추가됐고요. 결국 메르스 때문에 놀란 가슴이 건물 때 폐렴 보면서 화들짝 놀란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환자들은 근데 굉장히 한번 여기 어떤 뭐 확실하게 앉지만은 하여튼 지금 모니터링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니터는 환자가 되더라도 의심환자죠. 의심환자죠. 의심환자로 폐명되면은 상당히 힘들어하나요? 환자들이 어떤 증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모니터링 환자는 거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왔다 갔다 했다. 딱 포착이 된 사람들. 1472명이라는 거고요. 그 1472명은 증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열을 동반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49명이 흉부 방사선상 폐렴 비슷하다라는 소견을 받아 있는 환자인데 증상이 고열 현상? 네. 발열이 있고요. 발열이 있고. 오한이 있고 막 춥다라고 하고 근육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 보이고. 기침도 하고 그런 거. 기침할 때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심한 건 아니고 중증 사례까지는 아니고 아주 가벼운 사례로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증상이 가볍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들이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여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심 바로 단연 발병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원인이 확실치 않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살펴 주시죠. 이게 원인에 대해서 중구난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인수전염병이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실험실 내에 곰팡이가 원인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요. 감염병 전문가들조차 나도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여기에 일단은 실험실 내 곰팡이가 발병 원인이 되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도 방역당국은 일단은 좀 신중한 태도를 미심쩍다는 거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부 환자의 폐 CT 컴퓨터 단층의 촬영이요. 소견에서 폐 부분이 하얗게 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결핵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곰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이번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소 실험이요. 소를 실험하는데 젖소 품평이라든지 동물농장에 함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소에 의한 브루셀라 증에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셀라병이라는 건 브루셀라 균에 의해서 감염된 동물이 이렇게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수공통감염증인데 해외에서 많이 발명했던 건가요?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들에게 직업병처럼 발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내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브루셀라 거의 다 원인은 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예. 건국대 집단 폐렴 환자들 이같이 소 품평이라든지 동물농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아니냐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또 이것도 음성판장이 나왔어요. 이거 다 아니라는 소리들이 나오고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브루셀라증과 달리 큐열 가능성. 큐열이요? 이게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소와 양같이 가축과 접촉해가지고 걸리는 큐열 병인데요. 미생물인 리케차라는 것에 의해서 동물에 발생한 질병인데 사람한테 전염될 수도 있다네요. 오스트리아의 퀸즈랜드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퀸즈랜드, 거기서 큐열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됐다고 하고요. 병원체는 진득에 의해서 매개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오환이 난다든지 땀이 난다, 권태, 설사 뭐 이렇게 증서를 수반한다고 하고 그런데 큐열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전염은 굉장히 극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지만 사람끼리는 아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도 저도 아니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동물 실험실에서 혹시 톱밥이나 사료에서 독성물질이 나온 건 아니냐 강역당국은 의심환자에 대한 감염성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검사에서 음성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게 앞에 나온 게 계속.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거에서 나온 거 아니냐 해서 조사를 계속하는데 일단 의심환자의 유전자 혈청항체를 계속 진행한 한편 실험실 내에 있는 여러 화학물질이 많으니까 독성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공원해서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톱밥이나 사료가 썩을 때 나오는 독성물질을 흡입했을 때 과민성 폐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화학물질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16가지 세균과 바이러스성 감염병 가능성 조사를 했고 유전자와 항체 모두 이제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가능성인 거 다 상정해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왜 그 어디죠? 광명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화학물질이 폐를 손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기들이 사망을 했죠. 실험실험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장소에 잘 모르는 화학물질에 의해서 감염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화학물질이 감염원이면 사람 사이의 감염이나 지역사회의 전파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원인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답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혹시 신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섭죠. 무섭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일반적인 폐렴과는 다른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발병한 지 건국대 사건이 발병한 지가 한 4, 5일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한 지 한 일주일 됐고요. 그래요. 19일 날 지난달 19일 날 처음 지난달 19일이었으니까 열흘이 넘어가네요. 동물로 매게 되는 바이러스 등 폐렴일 경우 연구가 부족하고 검사 시약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워밍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신종 바이러스요. 외국사를 보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줘요. 그때 물론 지금보다 의학이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사망했던 것이 있었고요. 지난 홍콩 독감 기억나실 겁니다. 이건 100만 명 죽었다고 하고요. 2003년에 끔찍했던 사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800여 명이 사망했고 2009년도에 신종 플루 2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에볼라니, 메르스니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는 것인데 더군다나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진 상황에서 신종 바이러스다. 이건 정말 겁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사이 의심 환자 수가 부쩍 늘고 있고 또 원인은 오리무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처럼 전국적인 일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사람 간의 전파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방학당국이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이거는 전파 가능성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보름 동안이나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한테 전파된 건 없거든요. 그 환자 혼자만 아프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당국 얘기 믿어도 돼요? 이따 오후 2시에 한번 발표를 공식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다가 그냥 심하게 번졌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방학당국 얘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원인이 뭐냐. 규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보건당국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당국이 계속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생겼죠. 메르스 사태요. 그때의 방역당국의 좀 심하게 얘기해서 허접한 대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사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을 계속 링크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직하고 24시간 이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메르스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아주 사력을 다해서 대처한다. 라는 주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계속 보니까 계속 이렇게 대처하는 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있다가 2시에 공식 발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에 발표되는 데서 원인 규명이 빨리 돼서 시민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국대 집단 감염 얘기가 나온 김에 메르스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죠. 메르스 종식 선언이 연기가 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당초 지난달 29일로 메르스가 종식됐습니다. 선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마지막 메르스 양성 상태인 80번째 환자가 타인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해서 공식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80번째 환자가 이게 어떨 때는 완치 1위로 나왔다가 다시 검사하면 양성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양성과 음성 번갈아가니까 이걸 완치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결과 발표받아 그게 안 되니까 쉽게 종식 선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안하죠.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아니요. 그러지 않고 지난 5월 달에 5월이었으니까 한 6, 7개월? 그렇죠? 6, 7개월 동안 종식 선언을 못하고 있는 하여튼 아주 심한 인수전염병 중에 하나다 바이러스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데요. 메르스 사망자에게 역학조사에 참여하라. 그런 우편물이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깜짝 놀랐는데요. 173번째 환자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분이에요. 연세가 있는 여성분인데 경희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됐고요. 그리고 2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부 방역관리 실패를 억울하게 사망한 3차 감염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이 아드님이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76번 환자, 76번째 환자와 지난 6월 5일 10분간 접촉했더니 메르스에 감염됐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정부가 병원면 비공개하고 접촉자 관리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삼성병원 공개 안 할 때요? 본인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고 6월 24일 사망한 것입니다.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혈청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립암센터에 조사 대상자를 넘겼어요. 넘기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참 허술한 거죠. 굉장히 미수군요. 8월 달에 암센터에 정보 넘기면서 5월 달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기려고 하다가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의로 역학조사에 참석하세요 하고 이게 우편물이 발송이 된 겁니다. 유적들은 진짜 황당했겠네요. 우편물 받아본 아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정보조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이미 유족한테 또 한 번 이렇게 상처를 주냐 이런 주변의 질타를 보건당국이 또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건국대 사태가 문제고요. 메르스의 논란 가슴, 건국대 사태가 불을 지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염병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제 더는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실까요? 지금 극장가에 보면요.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 인베이전이라든지 나는 전설이다, 레지던트 이브릴 같은 외국 영화도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연가시, 감기 등등의 의외로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화가 많습니다. 그만큼 신종 바이러스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메르스로 우리 경제에 이미 큰 타격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염병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역학조사관이 지역별로 고작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메르스 사태 이후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그렇게 정부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진전이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감염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질병관리본부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종합적인 계획과 국가적 통제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메르스만 보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역별 수준 높은 국립의료원 그리고 공공거점병원을 육성해서 국가위기의 발생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발병 원인을 모르는 건국대 폐렴 이것이 무서운 건요. 사람들 사이에 유언비어로 공포심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 안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대비해서 수준 높은 국립의료원과 공공거점병원이 필요한 것이지 영리를 위한 영리병원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영리병원 지금 추구하신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 전면병원을 많이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네 그런 얘기 아직 없습니다. 계획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런 인수전염병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여튼 정부라든가 관련 기관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후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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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